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성아입니다. 여성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배롱나무가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는 배롱나무 잎은 약간 은빛 잎이 나면서 얘는 빨갛게 피는 배롱나무, 얘는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라고 하고요. 저희는 약간 은빛 잎이 나는 핑크 배롱나무였습니다.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쯤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천원이랍니다. 도서지역은 7천원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심어져 있는 이 아이는 나임라이트 목수국 애목대랍니다. 나임라이트 목수국 애목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오늘 할인해서 만원 하겠습니다. 나임라이트 목수국 애목대 만원입니다. 이렇게 애목대로 키우실 분들 조금 전에 나임라이트 목수국 앞으로 이렇게 키우실 나임라이트 애목대 목수국입니다. 이 아이들 저희는 애목대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심어 놓았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애목대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서 저 아이도 이렇게 애목대로 잡아서 키울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애목대를 한 줄로 이렇게 심어 놓았고요. 이 아이들은 나임라이트 목수국 애목대 그리고 바닐라 애목대 목수국대 왔습니다. 잠자리가 날아왔어요. 잠자리가 이렇게 영상 담고 있는데 이렇게 날아오네요. 방긋 우리 꽃님들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 같네요. 또 다시 이렇게 왔다가 제 영상 담는 또 카메라에 왔다가 또 이렇게 샥 날아가는 아직은 안 날아갔네요. 이렇게 있는 저희는 이렇게 애목대 이렇게 심어 놓았답니다. 한 줄로 지피식물이 많습니다. 얘는 쇠덤이랍니다. 쇠덤 한 개 2,000원씩이랍니다. 별 쇠덤이랍니다. 별 쇠덤 한 개 지피식물로 매우 좋은 별 쇠덤 2,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실방실 키우실 목수국은 내년 한 달 정도만 좀 지나면 15,000원 정도 할 아이 이 아이들 방실방실 이렇게 키울 목수국 7,000원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아이 25,000원 이상 가지요. 이렇게 지피식물로 매우 좋은 아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피식물로 매우 좋은 애들은 그라스랍니다. 얘들 이렇게 아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아주가 각각 4,000원씩이랍니다. 이 아이들 분큰본입니다. 각각 4,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노란꽃을 피워주는 계속 피워주는 엘로우엔젤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3개 남았는데요. 아주 이렇게 옆으로 잘 퍼져가는 습성이 있는 엘로우엔젤 노란꽃이 예쁜 엘로우엔젤. 이 아이들 7,000원씩이었는데 오늘 엘로우엔젤 안전대입은 5,000원 하겠습니다. 아주 다글다글 큰 젤라늄 이 아이 4,000원 하겠습니다. 다글다글 큰 젤라늄 4,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아이 이렇게 꽃대를 지금 머금고 있는 안전대입은 3만 5,000원. 거의 이제 4만원 이상 이 정도 갈 정도의 안전대입은 보라색 꽃이 피는 보라사리 안전 이렇게 꽃망울들도 만들고 있는 보라사리. 이 아이들 2만 2,000원 하겠습니다. 이 애들 안전 4,500원 가라입니다. 2만 2,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리양, 백리양 지피식물 사각분에 이렇게 담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백리양 지피식물 사각분에 담어져 지금 이렇게 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담어져 있고 늘어져기까지 되어있는 이 아이들 안전밤만 씁니다. 이 아이들 만원이랍니다. 백리양 지피식물 그냥 안심고 이대로 두셔도 아주 다 저기할 것 같은 백리양 지피식물. 이 아이들 만원입니다. 대부분 여생아꽃님들 오늘도 저희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여생아꽃님들과 늘 함께 영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지피식물입니다. 향기 얘도 올똥이 된답니다. 향기가 얘는 매우 약간 또 베란다에서 키우면 거리로 키우면 아주 예쁜 향기도 이 아이는 진하답니다. 이렇게 있고 아기 별꽃이 이렇게 많이 피는 애들 아우 메뚜기 봐보세요 이렇게 날아와 있어요. 가격표에 가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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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 별꽃 지피식물 얘들 만 구천원인데요. 메뚜기가 와서 싹 인사하고 갔습니다. 이 아이들 이만 삼천원 했던 향기 별꽃 지피식물이랍니다. 그런데 베란다에서 키우면 얘들 향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올똥도 된답니다. 얘들 만오천원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할인한 아이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핑크색 꽃이 피는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 약간 은잎이 이렇게 있고요. 약간 은잎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잎 있는 베룩나무. 이 아이는 빨간색 다이너마이트 베룩나무랍니다. 얘들 각각 만오천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또 수입 자격국수나무. 수입 자격국수나무는 공접합처럼 꽃이 핀답니다. 이만이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 적색 베라. 아우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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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아주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고 향기 아주 최강이 납니다. 적색 베라. 어우 꽃 피고 있어요. 아우 수줍은 듯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고 하이트베라. 얘네들 각각 7,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고추입니다. 고추. 고추. 얘네들. 고추 5,000원씩이랍니다. 고추 5,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스쿰베베나. 얘네들. 스쿰베베나 보라색 꽃이 피는 올똥다는 아이예쁩니다. 얘네들. 3,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아디아톰. 신종 아디아톰. 얘네들. 신종 아디아톰.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스노우 사파이어. 스노우 사파이어입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이 아이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펜타스. 펜타스. 이 아이들. 아주 순둘순둘한 꽃을 잘 피워주는 이 아이. 펜타스. 실내에서 키우기 너무 좋은 아이들. 꽃이 계속 피어서 3,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무니알로카시아. 무니알로카시아랍니다. 얘네들. 무니알로카시아. 14,000원이라 합니다. 음지식물이랍니다. 그리고 아글레오네마. 아글레오네마랍니다. 아글레오네마 이 아이. 15,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루쿠마. 그루쿠마입니다. 그루쿠마.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그루쿠마. 3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트알로카시아. 하트알로카시아. 이 아이들.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예. 8,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메오리. 얘들. 메오리. 얘들. 3,000원씩이랍니다. 네몬입니다. 네몬.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는 네몬.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벤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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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들. 무늬벤자민.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엘로우. 엘로우. 아단서니. 엘로우 아단서니. 12,000원. 그리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입이 이렇게 신고디움 이렇게 한쪽으로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신고디움. 이 안에는 2번이랍니다.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버스턴 고사리. 현강고사리. 이 아이는 5,000원. 얘들은 초록고사리. 초록고사리는 이 아이들도 5,000원 하겠습니다. 초록고사리도 5,000원 하겠습니다. 버스턴 고사리도 5,000원. 초록고사리도 5,000원 하겠습니다. 아주 애들 좋습니다. 초록고사리도 5,000원입니다. 피블루입니다. 에피블루. 꼭 계속 피고 주고. 베란다에 사는 에피블루. 이 아이들 2,000원입니다. 위에는 15대 이상 되는 목수국이랍니다. 15대 이상 되는 목수국. 예, 22,000원이랍니다. 15대 이상 되는 목수국. 22,000원.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는 바로크 벤자민. 바로크 벤자민. 이 아이 8,000원입니다. 개마옥이랍니다. 개마옥에 12,000원. 아비스입니다. 아비스. 아비스. 이 아이들 마비스. 얘들도 12,000원 정도 하는 아이 할인했죠. 9,000원이랍니다. 제불이나 이 아이 제불이나 하나 있습니다. 제불이나 오늘 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럼이랍니다. 세럼. 아주 그렇게 되어있는 세일업. 얘들 19,000원입니다. 세일업. 그리고 마타피아. 마타피아랍니다. 마타피아. 이렇게 되어있는 마타피아. 이 아이들 4,000원입니다. 그리고 마클라타. 마클라타입니다. 오늘 마클라타. 오늘 마클라타. 13,000원인데요. 오늘 마클라타. 제가 발이 아파서 들들 못하는데. 오늘 마클라타. 마클라타. 11,000원 하겠습니다. 마클라타. 11,000원 하겠습니다. 고등세포야. 은하수 같은. 하늘에 은하수 같은 느낌이 드는 고등세포야. 이 아이들. 2만원인데요. 15,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마고야나. 마고야나랍니다. 마고야나 이 아이. 14,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마릴리스. 아마릴리스 이 아이. 꽃이 이렇게 지금 돼서. 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덴드롱. 덴드롱 얘들. 이렇게 지금 아주 예쁜 덴드롱. 아주 건강한 덴드롱. 이 아이들. 4,000원입니다. 덴드롱. 그리고. 자이뉴스 자스민. 자이뉴스 자스민. 자이뉴스 자스민. 얘들. 14,000원이라 합니다. 아주 향기 제법. 정말로 좋죠. 드라세나입니다. 드라세나. 이렇게. 은퇴가 들어가 있는 드라세나. 이 아이.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누아타. 시누아타랍니다. 시누아타. 얘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수국. 내년에. 참. 한 달만 지나면 얘들. 15,000원 이상 가고. 내년에는. 아주 방실방실. 거의. 방실방실. 내년에는 거의. 15대 이상 정도 되는. 저 2만 2천원짜리 정도 되는 아이. 목수국.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애목대 목수국은.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바닐라 목수국도. 애목대 만원이랍니다. 바닐라 애목대 목수국도. 만원이랍니다. 한금새우초. 애들. 계속 꽃이 피고 주고 하는 한금새우초. 5,000원이랍니다. 두번 피는. 일년에 두번 피는 병꽃. 이 아이. 일년에 두번 피는 병꽃. 32,000원입니다. 그리고 일일초입니다. 일일초. 오렌지 일일초. 핑크 일일초. 이렇게 있습니다. 일일초. 4,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크로우산드리아 꽃들. 계속 지금 다 다시 올라오고 있는 크로우산드리아. 이 아이의 만원이랍니다. 삼파첸스. 아아. 아우아우. 어마어마하고. 얘들은 꽃이 잘 안 떨어지는 삼파첸스입니다. 임파첸스하고 다르답니다. 삼파첸스. 꽃이 안 떨어지는 삼파첸스. 17,000원이랍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난타나입니다. 난타나. 난타나 이렇게 있는데요. 난타나. 이 아이들. 꽃몽실몽실몽실모드. 지금 현재 달려있는 아이들. 이제 필아이들. 난타나. 26,000원. 그리고 스파트. 아주 건강한 스파트입니다. 스파트. 이 아이들. 8,000원이랍니다. 여성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닌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여성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